루이 라이브의 시작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이었고요 달을 재구성하는 곳에서 스토리를 시작했어요 단순히 관람하는 형태가 아닌 하나의 캐릭터로서 전체 스토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로피안 네오 빈디지 과거를 상징하는 유로피안 스타일과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네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믹스해서 사람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 스토리가 전개되고요 각 사람들의 경험도에 따라 다른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일반 전시와는 다르게 기술, 연출, 스토리가 합쳐진 복합 공간이고요 바디 트래커라는 사용자 제스처 인식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개인이 만든 아바타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입체 안경을 쓰지 않고도 3D 입체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저 무대에 올라가셔서 크라이막스를 이룰 수 있는 연출을 하실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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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